1. 박정희 전기 1964년 1월 1일에 발표된 박정희 대통령 신년사의 신문 제목은 부지런히 일합시다였다. 그 내용도 온통 이 일과 관계되는 단어들로 채워졌다. 능률 있는 정치, 행정의 능률, 성실한 일꾼,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민 등등. 최두선 국무총리의 신년사 제목도 민족 역량을 결집하자였다. 정부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안정을 책임진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1월 1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구는 혁명 후 벌써 200만이나 늘어났고 국민들의 불만 배출구가 어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재건 국민운동에 기대했으나 관청 하나만 더 만든 셈이 됐다고 자책했다. 경제정책에서도 계획경제에서 자유경제로 후퇴가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자유경제체제를 기초로 하여 경제계획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계획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간섭을 지향하는 혼합경제로 나아가겠다. 근대화를 위해서는 국내 자본 형성이 중요하지 않은가. 말은 쉽지만 민족 자본 형성은 어려운 것이다. 농민에게 더 이상 내핍을 요구할 수도 없고 여기에 한일 문제가 관련되는 것이다. 기자는 결국 근대화의 열쇠는 일본 자본의 도입에 있음을 시사했다고 평했다. 김종필은 야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백지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민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야겠는데 누가 그 백지를 빼앗아 가거나 먹칠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김종필 의장은 1월 2일 아침 민정당 대표 최고위원인 윤보선의 자택을 찾아갔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화는 세단 한 대를 전달했다. 몸도 불편하시고 할 텐데 외출하실 때는 승용차를 타셔야 할 게 아닙니까. 차 한 대를 놓고 갑니다. 윤보선은 다음날 이 차를 돌려보냈다. 1월 4일 신문들의 사흘면 머릿기사는 제2. 지나모 침몰 남태평양 사모아서 참치 잡다가 승무원 17명 행방불명이란 기사였다. 7일자 신문에는 속보가 실렸는데 23명 중 두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었다. 배가 파도를 맞아 침몰하자 선원들은 모두 바다에 뛰어들어 고기잡이용 유리공으로 뗏목을 만들었다. 거기에 매달려 표류하던 중 선장은 수평선 너머의 섬이 보이자 수영에 자신 있는 선원 4명을 자원으로 뽑아 섬을 향해 헤엄쳐가도록 했다. 그 가운데 두 명이 10시간 이상 헤엄친 끝에 섬에 도착했다는 기사였다. 원양어장개척과 해운선원들의 해외취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선박 조난과 선원 떼죽음 기사는 반복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1월 10일 국회에 나와 연두교서를 발표했다. 그는 정치인의 책임은 모든 동포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다고 정의한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난관은 세 가지라고 말했다. 공산주의와 대결하여 민주주의의 승리로 조국 통일을 성취하는 길 빈곤을 물리치는 길 국민의 사고를 지배해온 의타심과 파벌의식과 대결하여 자주성을 확립하는 길 과장된 몸집도 어투도 쓸 줄 모르는 박 대통령은 48분간 연두교서를 밋밋하게 낭독 박수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밖에 나오지 않았다. 의원들은 하품하거나 담배 연기를 자욱하게 피우면서 무료함에 달래는 모습이었다. 이 무렵에 어느 날 저녁 박 대통령은 최고회의가 해산된 후 군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던 박태준 전 최고위원을 청와대로 불렀다. 박 대통령은 유경수, 근혜, 근영, 지만 등 식구들과 함께 자리한 식탁에 박태준을 앉힌 뒤 반주를 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일관계에 들어갔다. 경제개발은 해야겠는데 모든 게 돈 문제로 귀착된다. 당분간 세수가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국가의 신용이 높지 않아 외자 도입도 어렵다. 유일한 방법은 이미 합의한 대로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3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받아쓰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내의 정치적 사정으로 국교 정상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복구가 와서 하는 말이 일본 정계는 각 파벌이나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인 외교 이외에 네마왓이라는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이들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 임무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조건으로서 대통령이 신이 많은 인물 대통령과 함께 오래 일한 적이 있어 의중을 읽을 줄 아는 인물 그리고 통역 없이 이야기가 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다. 내가 수일 동안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적임자는 자네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미국에 가서 공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넉넉 잡고 1년만 수고해주기 바란다. 국내에서는 한일 수교와 관련하여 정치자금 수소 의혹이 있느니 굴욕적이니 뭐니 해서 비판도 반대도 격심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미국 놈들에게서 밀가루나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나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데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 내 신념이다. 설사 굴욕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두고두고 외놈들에게 더 큰 굴욕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나는 내 정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추진할 생각이나 자네도 그쯤 알고 일해주기 바란다. 박 대통령의 대일 밀사가 된 박태준 전 최고위원은 1964년 1월부터 8월 사이 일본에 머물면서 정부, 정계, 언론계 요인들과 만나 한일 국교정상회담에 임하는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다녔다. 2월 초 도쿄 아카사카 거리의 한 요정에 있었던 환영 모임에는 자민당의 거두 오노 반복구 부총재를 비롯하여 후나다 중의원 의장 신하 외상 나카가와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태준은 그 뒤 나카소네 의원 기시 전 총리 오희라 의원 사또 의원 등 자민당의 실력자들과 자주 만나고 지방을 돌면서 유지들과 접촉했다. 이때 박태준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인물은 양명학의 대가인 야수오카였다. 그는 역대 총리들에게 자문을 하는 등 우익 정객들 사이에서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야수오카는 일본은 한국을 돕는 차원에서 국교정상화를 해야 한다면서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박태준에게 많은 요인들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야수오카는 그 뒤 박태준이 포항 제철을 건설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박태준은 월 1회 정도 자신의 활동상을 청와대 이낙선 비서관을 통해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가 만나본 바로는 기시 전 총리와 오노프 총재가 가장 협조적이었다. 박태준은 자신의 임무를 마친 다음에는 나카가와 의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두 달 동안 일본 전국의 산업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박태준은 불과 20년 사이에 일본이 이룩한 눈부신 성장의 현장을 보니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9월에 귀국하여 박 대통령에게 자신의 산업시찰 소감을 보고했고 이것이 포항 제철 건설에 대임을 맡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1963년 12월 20일 존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인 맥 조지 번디가 미 국무부의 정치 담당 차관부 알렉시스 존슨에게 보낸 메모랜덤이 공개돼 있다. 이 문건에서 번디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감축에 대해서 정치, 군사적인 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에 우리의 감군 계획을 전달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의 체결을 위한 외교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번디는 존슨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런 감군과 원조 감축이 한국에 미칠 충격파를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라고 권고했다. 이 문맥으로 미루어 당시 미국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일본의 자본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이용해 한국에 대한 군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4년 이름봄 주미대사 김정렬에게 박 대통령으로부터 밀서가 내려왔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월남 사정을 잘 아는 최덕신 주독대사를 귀지에 보낼 터이니 소기에 월남에 관계하는 사람들과 접촉시켜 월남의 중요성을 역설케 하도록 알선하시오. 당시 월남은 1년 전에 있었던 고딘 DM 정권 축출 쿠테타 이후 연속되는 군부 쿠테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이 틈을 타고 반정부 시위와 공산 게릴라 베트공의 파괴 활동이 격파되고 있었다. 이따만 해도 미국 정부는 군사 고문단 정도만 파견해 놓은 채 본격적인 전투병력 투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었다. 며칠 뒤 최덕신 대사가 워싱턴에 왔다. 나중에 북한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최 대사는 김정렬에게 박 대통령의 특명을 구두로 전했다. 미국 정부 요인들에게 월남 방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월남에 개입한다면 한국군을 파견하겠다고 제의하라. 최덕신 대사가 전하는 박 대통령의 파병 제안 배경은 이러했다. 첫째, 월남이 공산화되면 도미누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의 공산화에 이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전체에도 그 영향이 확산될 것이고 필리핀을 거쳐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 세력 확산을 월남에서 저지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지금 주한미군을 빼내가서 월남에 투입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수를 쳐서 한국군 몇 개 사단을 월남에 파견하는 대신 미군을 붙들어둬야 한다. 김정열 대사는 최덕신 대사를 데리고 먼저 미 국무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 윌리엄 번디를 찾아갔다. 박정희의 지시대로 월남 방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윌리엄 번디의 동생이 바로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인 맥 조지 번디였다. 월남 문제는 그의 밑에 있는 포레스터리라는 사람이 맡고 있었다. 김 대사는 번디 차관보에게 부탁해 동생을 통해 포레스터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덕신 대사는 주월 대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폈다. 이런 설득 활동을 약 일주일간 벌인 뒤 최 대사는 서독으로 돌아갔다. 한 달 뒤 미국 국무부로부터 김정열 대사에게 통보가 왔다. 한 번 기다려봅시다. 김 대사로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답이었다. 김 대사는 김 대사는 김 대사의 김 대사는 도착했습니다. 김 대사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